자 그럼 지금부터 배정된 스튜드들과 함께 미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펌키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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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랑 같이 창덕봉으로 가볼게요. 안녕! 제 별명을 맞춰보실래요? 제 별명이요? 네. 슬픔이! 왜요? 안경이 좀... 제 별명은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되게 평화의 상주기고 어디가나 있는 친근한 상대잖아요. 그딴 이유 개뿌리고 그냥 비둘기를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봐! 미쳤어 진짜! 명동 거리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거기서 외국인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내가 넷이 땡 하면 숙소로 갈 거예요. 그때부터 편집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리야? 시리야! 저는 콜리입니다. 콜리입니다. 알았어. 콜리야 하면 내 주인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알았죠? 콜리야! 내 주인님! 2시간 15분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실! 구실의 저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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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도둑하고 있는 학생들인가봐요. 하나, 둘, 셋!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여기 거리 음식 다 어디 갔어요? 큰일 났어! 거리 음식이 없어졌어! 네! 네! 어떻게 하지? Excuse me! 인터뷰... Please... One... Just... Interview, please. Excuse me!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잠깐만.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어떡해! 어떡해! 한솜이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가? 그럴 순 없지? Excuse me!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Please! Please! Okay!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food? Some fried chicken. Fried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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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from? I'm from Russia. I'm from Russia. Oh, Russia! You're pretty handsome!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food? Fried chicke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I don't like the cheese, I know! I don't like the oil! Fried chicken!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food? BHC Fried chicke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Thank you very much! I don't like this! Thank you! Bye bye! Fried chicken? Don't you buy pizza rice? Fried chicken? Fried chicken? 오케이! 가보자! 다시는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어? 이게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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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 이게 뭐야 이거? 다 이거요? 홈페이핑인데 편이겠지? 그런 쪽으로 하려고 아 머리가 아직 하얗고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서 흉조가 울어요 가지가지 한다 지금 상황 진짜 울고싶다 와 화이팅! 업 업! 내가 짱이다 내가 짱이다 생각해낸다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요 청춘여러분들께서 검색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말씀하셔서 K뷰티가 엄청 유명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드럭스 스토어에서 외국인들이 뭘 많이 사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AI 그러면 대답할 수 없으세요 AI AI 진짜 별로 쓸모가 없... 아하하하 쓸모가 없... 아냐아냐아냐 편집 도와주셔야 되는 AI 너무 감사합니다 K뷰티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바로 명동 명동으로 가시죠 하하하하 색조 상품을 하나 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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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여기 있어? 이거 여기 있어? 뭐야 이거? 회고 뭐 하시려고요? 뭐 하셨어요? 털렸어요 털렸네요 혼자 찍는 건데 촬영 조금 해도 괜찮나요? 전 과득상 배고팡 몇 교나요? 몇 교나요? 줄리님이 끄덕끄덕 하셨어요 제일 유명한 쉐딩 턱치기 이건가 봐 18,000원이야? 세상에 너무 비싸 5만원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 베이스캠프 가서 리뷰 찍고 편지 빨리 해서 AI 많이 써먹어야 해서 저는 핸드폰 놈이라서 빨리 가겠습니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는데 너무 예뻐요 들어가서 빨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대박 너무 예쁜데? 서점은 좋지? 차이가 있나요? AI? 쓸모가 없어요 모릅니다 대답을 못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쪽씩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여기 이건 좀 그랬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발 마스크팩 발팩 AI 감정 좀 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때리고 막 결 반대 방향으로 닦아주는 게 좋대요 AI 저 많이 달라요? 똑같지 모릅니다 다른도 잘 모릅니다 쳐다보시네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할 말만 해야 되나 봐요 오늘 제 키워드가 쇼핑인데 우선 저희는 동묘로 가서 컨텐츠를 찍어볼까 합니다 여기로 갑니다 아 갑시다 런 안녕하세요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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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잔인하다 이거 아 아 음 음 지금 다섯 개 정도 크레스랑 도티님이 말하신 것처럼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저희는 대중성을 주제로 키워드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거랑 제가 쇼핑이랑 무엇을 연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 요즘에 양준현 씨가 되게 아깝다 하시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저렴하게 한번 어 어 또 트렌드 있게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전공이 패션 쪽이다 보니까 저희 뒤에 동대문이 있어요 동대문이 있어서 심심풀이로 많이 왔어요 동묘를 옛날부터 약간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예 예 기막힌 관족이죠 기막힌 관족 아 오프닝을 찍어야겠다 오프닝을 나 오늘은 컨텐츠는 어 만원으로 아니야 5만원으로 아니야 적은 돈으로 3만원으로 3만원으로 이렇게 다 나오고 자 오늘 자 만원의 스타일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다라마바사 에 나오는 이 패션을 한번 따라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네킹에 잘 어울리는 의상이 무엇일까요 크루님은 저희 크루들은 도구로써 노출시켜도 되고요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마네킹 나 안다고 네 도구 아닌가요 도구님 오늘 오늘의 도구분 아니니까 인간 없는데 네 양준일 씨 검은색 셔츠랑 넥타이를 하나 구입하고 그 다음에 베레모를 하나 구입하면 됩니다 사이즈가 커야 돼 엑스라이즈 정도 입만 입어야 되는데 엑스라이즈가 커야 돼 엑스라이즈 정도 입만 입어야 되는데 엑스라이즈 아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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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활동 때 같이 했던 오빠가 계시는데 그 오빠가 지금 빈티시샵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탈실도 있겠죠 한방에 해결되는 건데 아 아 아 아 갑자기 기분이 졌네 갑자기 아 아까 너무 힘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행의 위치다 그 콘텐츠 촬영하고 있는데 진짜 진짜 오랜만이지 어 아 진짜 오랜만이지 아 제가 지금 산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혹시 보면서 딴 거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나 해서 양준일 씨 패션이 진짜 완전 빈티지 무드라서 마네킹은 2분이라서 아 그러세요? 이렇게 가면은 조금 투머치 빈티지 이렇게 가면은 약간 컬러감이 이렇게 가면은 약간 컬러감이 마네킹님 네 입고 와주시면 됩니다 너무 작다 어떡해 옷 사이즈만 해 어 상의 자켓을 보여 드릴까요? 자켓을 한번 따로 보일 수 있을까요? 네 강준일 씨로 지금 강준일 씨로 강 씨세요 강 씨 아니신데 네 이런 거 몰랐네 컷 하나 둘 셋 자 오늘 마네킹님의 오 괜찮은데? 네 안준일 님의 패션입니다 오늘 아 저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 진짜 아 난 또 미안해가지고 하이 카라 관계자 오빠 정말 감사합니다 중구 난방하게 찍은 거 같아가지고 컨텐츠를 하나로 통일해야 될 거 같아요 한번 어구 뭐하고 계세요? 아 저 아 전화하신 거구나 네 전화했어요 컨텐츠 좀 찍고 이제 그 인트로 좀 다시 찍으려고 해서 다 찍었어요? 대박 사건 저는 한번 나온 거 같아요 대박 사건 네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대박 사건 선배님이 지금 어디세요? 네 아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근데 진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외국인이었는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까 TV 많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봬요 순조롭나봐요 부럽네 아주 치킨 뭐 제일 많이 먹어요? 그걸 먹어보고 싶은데 뿌링클이랑 양면 치킨이요? 이거 반반하면 얼마죠? 15,000원 연예인 디시 되나요? 네 똑하신 겁니다 제일 경쟁성들 가장 놀라웠던 거예요 태현 씨 약간 경계가 돼가지고 전화했구나 그것도 좀 있어 아 바쁜나 봐 전화도 안 받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성격도 좋아하고 툴 다를 줄 아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잘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센스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근데 외국인들이 은근히 나취가 있네 외국인들이 은근히 나취가 있네 외국에서 좀 안 먹힌 얼굴인가 봐요 비계 분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순이 땡큐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This is your favorite Korean food? Taste? 어때요? 맛 어때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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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Korean language 몰라 안 반시켰네요 프링클&양념? 몰라 몰라 나 오케이 땡큐 외국인 이거 어려운 건데 가사장 없어요? 다들 기피했는데 외국인과의 컨텐츠를 제작해 볼 건데 제가 기획한 컨텐츠는 새해잖아요 신년 맞이 외국인도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재밌겠죠? 점을 볼 외국인을 구해야 하는데 일단은 점집으로 가는 길로 해서 외국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찾으러 고고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의 사추를 보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있어요 말이죠 지금 점집은 다가가고 있는데 외국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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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다가 컨텐츠 끝난 데까지 모르게 못 찾고 그러면 어떡해 어떡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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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ty 여기 여기 叫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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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 due 못했습니다. 국인인가? 외국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내 얼굴에 있는 초콜릿은 없나요? 초콜릿은?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너무 가까워요. 이해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타로카드를 본다고 하는 게 나으려나? 다시 도전. 외국인 한 분 계신다. 한 번 말을 걸어볼까요? Excuse me. Can I interview? 저 한국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혼혈인이세요? 네. 정말 예쁘세요? 네. 노래는 신나는데. 마음이 안심. 문자인 있나요? 한국사람은 assim일 yes.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외국인에서는 그냥 궁금했을 거예요. 한국사람은?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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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는 저 키워드가 맛집인데 이거 약간 비밀이긴 한데 저는 해외에서 엘사님을 초대해 올 거예요 그래서 대항로에 있는 아이스크림 맛집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엘사예요 렛잇고 이거 영상을 확인하면 진짜 지몬미 엥토니 안녕 그럼 가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 맛집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마법의 음식인 것처럼 한 번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아 네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유기농 100% 소화 먹자 우유로 만든 맛있어서 숟가락을 넣을 수 없네 두 번, 세 번, 네 번 시켜 먹어도 배탈 안 나는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사장님 근데 약간 유튜브 하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잘 하시는데요? 플러스 버스 커피 넣은 아스파소는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 장인상을 받은 크리스탈 러스팅 티컬을 받은 크리스탈 러스팅 티컬 와우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일단 이건 분명 아이스크림 맛집에서 저를 찾는 소리겠죠? 아아아아아아아 분명히 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데 가보도록 할게요 어 어허허허허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이스크림 호떡이 있는데? 이거 놓칠 수가 없죠 사장님 혹시 엘사 제가 부른 인투디언논 아세요? 주로는 봤어요 아 그래요? 아아 그럼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인투디언논 핀드시네요 엄청 막 꿀리진 않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찍고 있을까요? 네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에 노예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 아 정말로 아 정말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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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으러 가요 네 자실까요? 한번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와 주시면 돼요 좀 이따 좀 이따 이거 껴서 같이 먹으라고 네 하더라 네 뭐하고 지연님이 득득하면 콕괴팅해지는다고 그냥 아이고 너나 잘 마시네 진짜 진짜 아 몰라요? 네 끝까지 안 버려요 최종으로 그냥 공이 나네요 그렇지 저 혼자 무리를 할 거예요 약간 먹여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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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줄이 타요 똥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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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난생 처음 세포라를 들어가 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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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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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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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 대박 안 붙어 가죠 근데 여기에서 그거 육사를 하려고 면접 면접 잘해지라 이거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우리 관상주 좋으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붙으실 거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안 붙으면 어떡해 크루들의 반응이 두렵네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어떤 반응일지 메이크업 받으신 거 찾으세요 하하 왜 한숨이 나오죠? 왜 택시 타고 빨리 도망가죠 숙소로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눈이 왜 저래 저도 이쪽 한 건데 아 진짜요? 오늘요? 지금 받고 오신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였어요? 하하 다급해진 도둑 안 붙어진 거 같아요 네 아 저는 편집 어떻게 할지 프로의 자세로 쫙 한번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밥의 민족은 밥 승리 중에 아직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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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영상에 나레이션 늘 걸 작업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식으로 사람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너무 잔인한 프로그램이야 너무 잔인한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다들 왔네 나 1등인 줄 알았는데 항상 내일 가면 되지 안녕 오 늦었어 오 늦었어 네 네 excuse me 뭐야 괜찮아요 제목이 excuse me 아 알겠습니다 야심차게 창덕국으로 떠난 예비 여미크루 하지만 시작이 바니아는 아니 다시 하지만 시작이 바니아 다시 아 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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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화 정도밖에 못 냈는데 스스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잠깐만 제가 제가 맥이라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음성 파일이 네 감사해요 아 죄송해요 좀 줌이 되고 이거 딜레이 안 될 거 아니야 아 큰일 날 거였네 큰일 날 거였네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시간씩 5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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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지 네 오류 났어 안 될 거였네 안 될 거였네 희생 양인들 희생 희생 좋은 상관을 해주신다 이 시간 초점을 두면 좋지 않았고 다 맛있네요 다음에 뭘 만들면 약간 볼 거 같아요 네 주제 고려를 너무 아가 떨어뜨려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